자 제후비의 이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을까요? 화이트 화이트 응? 화이트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큰소리로 뭐라고? 화이트 화이트야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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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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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이가 됐구요 t는 합쳐서 wheat wheat 오케이 그래 소리가 뭐였더라 wheat wheat 쓰는건 어떻게 썼더라 w h e e t 음 이게 아니고 e a 였어요 e e 도 e 되지만 e a 도 e 됩니다 wheat 오케이 계속해서 e s e e w h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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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AR EAR는? 에 에? 에 E E? 둘 중에 뭐? 에? R은? R 합쳐서? 에 에 에 EAR EAR 그러죠 EA가 에가 아니고 E 됐죠 뭐라고 해요 소리가? EAR EAR 오케이 그래서 소리? 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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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이란 뜻이에요 EAR 오케이 계속해서? 린 그렇죠 뭐라고요? 린 린 소리 나죠 린 오케이 L은? L EA는? E N은? 합쳐서? 린 린 오케이 그래서 소리? 린 린 린 쓰는 법? L E A OK, 그래서 lean 됐네요. OK, 계속해서 어떤 소리가 났죠? 돈소리로 머니 뭐래요? 머니 M은 O O O N은 EY가 뭐 된다고 배웠죠? EY가 E 된다고 배웠죠. 앞뒤니까 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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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소리 머니 머니 쓰는 법 M A M EY OK O였습니다. O, 머니 OK 머니 OK, 계속해서 T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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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는 Th The Th Te어를 살짝 묶고 d나 s가 되는데 e는 e Ok, e Y는 e e 합쳐서 They They 소리 They they 쓰는 법? b h e y 그렇죠 they 였습니다 they 오케이 계속해서 meal meal 뭐라구요? meal m은? 2A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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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은 L 합쳐서 MEAL 훌륭합니다 소리 MEAL 쓰는 법 M-E-A-L MEAL 계속해서 T-POT 뭐하고요? T-POT T-POT U? T-POT T-POT T-T E-A E E 중에서 P O의 어 значит 어 아 t 는 합쳐서 티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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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티파트 쓰는 법 t e a p o t temphot 티파트 오케이 계속해서 스피드 그렇죠 뭐라고요? 스피드 스피드 뭐라고요? 스피드 S는 P는 E는 E D는 D 합쳐서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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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스피드 쓰는 법 스피드 E E D 스피드 스피드 오케이 계속해서 스피드 그렇죠 뭐라고요?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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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는 P는 E는 E K는 합쳐서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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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스피 스피 쓰는 법 S P E A K Very good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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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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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소리로? EAST 뭐라구요? EAST EAST EA는? E S는? T는? EAST EAST 소리? EAST 쓰는 법? EA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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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WEEKLY 그렇죠 뭐라구요? WEEKLY WEEKLY 뭐라구요? WEEKLY 아니요? 왜요? 다 하면 안되요 근데? W는? W W W W W WEEKLY WEEKLY 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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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는? E. SH는? SH. 합쳐서? Unleash. 소리? Unleash. 그래서 글쓰기? U. N. L. E. A. S. G. H. 오케이. 훌륭합니다. 그래서 말하기 25점. 쓰기는? 쓰기는? E 소리 나는거 전부 다 E E 적어놨어. E A도 있는데. 그래도 잘했어요. 쓰기 85점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